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or love wonderful moments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전체 가사의 나머지 질문 4개와 더불어서 오늘은 제가 추천곡도 하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합니다 Here we go Q7. 갈릴레오의 정확한 어원과 그 뜻은? 자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은요 내가 누가 보인다고 합니다 I see a little silhouette of a man 어떤 남자일까요? 스카라무쉬 스카라무쉬 자 광대이고요 그 사람한테 Will you do the fandango? 자 fandango를 한번 추시겠습니까? 라고 하죠 참고로 실루엣은 영어에서 그림자란 뜻입니다 거기에 O를 붙이면 라틴어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실루엣도 일부러 O의 느낌을 집어넣은 거고요 프레디는 스스로를 광대로 봤고요 그 광대가 fandango를 한번 춘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암시가 보이는 거죠 대중들의 사랑을 받지만 동시에 웃음거리가 되는 그러한 광대인 스카라무쉬가 바로 프레디 자신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 곡의 전체에 흐르는 대립과 갈등 구조의 내용이 보입니다 바로 천둥 번개같이죠 Thunderbolt and Lightning Thunderbolt는 천둥 그리고 바로 따오는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번개고요 그 다음에 Lightning은 번쩍하는 번개입니다 그래서 무서움과 위협적인 거 아니면 갈등 프레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Very Very Frightening Me 나를 굉장히 겁나게 한다 참고로 Lightning 할 때 잉 발음과 Frightening 할 때 이 발음은 일부러 운유를 맞춘 것이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갈릴레오와 피가로 알고 계시듯이 갈릴레오는 그렇죠 천둥설에 반대해서 지동설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피가로는 귀족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인물 그래서 둘 다 기존의 구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점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한 가지요 국내 미디어에서 종종 갈릴레오 피가로 마그니피코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는 곳이 보이는데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언학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스티브 호프만이라고 하는 음악토론 사이트에 그냥 일반 사람이 올린 가십성 포스팅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갈릴레오의 어원의 그 이름의 어원이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 지방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Sea of Galilee 해서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왼쪽에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사셨던 그러한 나자렛,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렘에서 탄생을 하셨지만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거기에 있는 나자렛, 바로 나사렛에서 시간을 다 보내셨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해석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보냈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지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생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갈릴레오의 이름의 어원이 된 갈릴리는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결 있지 않습니까? 그 물결처럼 waves라고 하는 어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역이라는 뜻의 district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릴리의 어원 중에 예수님을 뜻하는 어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놓친 그러한 문원이 있거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서 혹시 집단지성으로 잘 찾아주신다면 확인해 주신다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figaro magnifico 라고 할 때요 magnificent, 위대한 이란 뜻인데요 라틴어식 발음은 magnifico가 맞습니다 그리고요 라틴어에서는 영어와는 달리요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구조를 갖습니다 엄청난 광경 이렇게 얘기할 때요 visum magnifico 이렇게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magnifico를 별도로 독립된 어떤 다른 인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figaro와 붙어있는 하나의 묶여진 단어로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figaro, figaro magnifico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기 있는 것처럼 위대한 figaro와 그 다음에 기존의 구체제에 반대를 했던 갈릴레오를 내세워서 겁이 나지만 한쪽으로는 자비를 바라고 있는 어떤 본인의 모습과 또 다른 한쪽으로는 자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평생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인물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대립구조가 전체의 곡에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question number 8 monster는 왜 나올까요? 자 그 다음 가사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I'm just a poor boy, nobody loves me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는 가엾은 아이입니다 라면서 본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의 응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뀌죠? 대상이에요 he just a poor boy 라고 해서 I'm과 he가 이렇게 같이 뭉쳐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사실 이거는 맨 앞에서 얘기했던 연민의 느낌을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온 것이죠 그 다음 부분에 바로 monster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spare 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여분해라는 뜻도 있죠 예를 들면 spare battery, spare 그러니까 여분의 건전지, spare tire, 여분의 타이어처럼요 그래서 그런 뜻의 형용사도 되지만 동시에 구해주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spare him, 그 사람을 구해주세요 그의 his life, 그의 생명을 뭐로부터 구해줄까요? from this monstrosity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유현진 선수 있잖아요 야구에서 괴물처럼 정말 잘 던진다 해서 Korean monster 나왔죠? 거기에 아서티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같이 기괴한 짓 아주 괴물같은 그러한 흉측한 짓이란 뜻이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흉측한 그러한 물건 특히 건물 따위를 얘기하고요 세 번째가 생물학적으로 변형이나 기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전체 내용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Freddy가 의도한 것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monstrosity를 보면서 폭력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해주세요라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본인이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을 구해주세요라는 뜻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monstrosity는요 앞에 나오는 family 할 때 2로 끝나고요 monstrosity 할 때 2로 끝나죠 이렇게 역시 운도 맞추면서 중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여기다 썼다는 것이 정말 Freddy는 능력자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목입니다 question number 9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해준 악마는 자 먼저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asy come easy go will you left me go 그래서 인생이랑 덧없는데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나를 그냥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신이시여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에 바로 비스밀라가 나오죠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not let you go 보내지 않을까 let him go 이게 배경으로 들리고요 그 다음엔 not let you go let him go 그런 다음에 얘가 미루 넘어옵니다 let me go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얘기다 라고 Freddy가 말하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let me go 그리고 꾸란에 나오는 알라의 신 근데 사실은 비스밀라를요 여러분 꾸란의 첫 구절이라서 in the name of 이지만 이것은 뭐의 약자이냐 하면 merciful and gracious god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롭고 자애로운 알라의 신이시오라는 그 신의 이름으로 라는 뜻이니까 자비와 그 다음에 어떤 연민 자애로움을 나한테 베푸십시오라는 일종의 연민 쪽에 있는 그런 내용도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나중에 mamma mia let me go 그러니까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한테까지 저를 제가 했던 결정 쪽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 결정이 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자 그래서 비스밀라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뭐가 등장하냐면요 아까 나왔던 제목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해준 악마는 제목이 좀 낙시성이라 죄송합니다 자 1980년에 이 문학 작품기에서는 노벨상이라 불리는 맨 부커상을 받았고요 83년에는 3년 뒤에는 실제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골딩인데요 이 사람이 1954년에 썼던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은요 비행기 추락사고로 어른들 없이 무인도섬에 표류하게 된 10살 전후의 아이들이 어떻게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변해가는가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작품의 제목이 바로 파리 대왕입니다 프랑스 파리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Lord of the Flies고요 이 Lord of the Flies는 프레디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에 집어넣은 바로 비엘자벡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죠 이 비엘자벡의 원래 이름이 바로 파리 대왕입니다 물론 이 비엘자벡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는요 아주 성스러운 대저택에 사는 신이라고 해서 대저택을 제불이라고 하고요 그 신을 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발제불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 고대 유대교가 있으면 유대교의 건너편에 오른쪽에 에크론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인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숭배했던 왕이 바로 발제불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요 제불 대신에 더러운 옷에 끼는 어떤 파리들이란 느낌으로 제불과 이렇게 약간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이 확 다른 제붙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발제붙 이렇게 쓴 것이죠 일부러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신을 격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발제불에서 발제법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영화에서 비엘자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왜 윌리엄 골딩이라는 작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에 폭력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파리대왕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바로 인간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과 잔인한 이 두 가지를 모든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그 작품 동시에 퀸의 이 프레디 머큐리가 본인이 넣고 싶었던 분명히 의식을 하고 이 단어를 썼을 겁니다 그 뜻도 100% 저는 알고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단어를 썼겠죠 다른 퀸의 멤버들이 무슨 뜻이야 노래가 라고 할 때 그렇게 두루뭉술 이야기했던 것도 너희들이 머리가 있으면 혹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될 거야 물론 그 뜻을 우리가 지금 추정해 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은 정해진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레디가 천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돌아오면 결국은 이렇게 타락한 천사 혹은 억울하게 쫓겨난 천사의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비엘즈벅을 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연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얼굴이 아니라 눈에 침을 뱉는다고 했을까요? 자 마지막 가사 부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당신 나한테 돌팔매질을 하고 내 눈에 침을 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So you think you can stone me and spit in my eye? 자 stone은 돌이란 뜻이지만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누구를 돌팔매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누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나오는 행동들이겠죠 그래서 stone me and spit in my eye 그런데 왜 보통은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잖아요 왜 눈에 침을 뱉는다고 했을까요? 일단 그 다음에 So you think you can love me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해놓고 and leave me 나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to die 죽도록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요 두 가지가 다 운율이 잘 맞습니다 stone me 그 다음에 love me 그 다음에는 spit in my eye 그 다음에 바로 leave me to die 해서 다이 죽다라는 단어와 라임이 맞는 단어는 페이스가 아니고 아이이죠 아이로 해도 뭐 뜻의 변화는 그렇게 없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도 똑같이 얼굴에 침을 뱉는다 그래서 spit in my face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in my eye 라고 쓴 것은 운율을 라임을 맞추기 위한 장치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뭐 프레디만 알겠죠 왜 이렇게 썼는지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것이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없어 can do this to me baby 라고 하는 것은 팬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노래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사랑해준 많은 사람들이여 내가 새로운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죽도록 미워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른 뜻으로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으로 get out of here 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 있죠 우리가 수미상관법이라고 했던 내용 그렇죠? 그래서 nothing really matters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왜? 스스로 이제는 체념을 넘어서 달관에 이른 거죠 그래 이렇게 내가 집착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응원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건 나의 탐욕일 수 있어 나의 그냥 부질없는 탐욕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nothing really matters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알 수 있잖아 anyone can see 하면서 nothing really matters를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일어나게 되는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anyway the wind blows 하면서 궁 하고 바로 징 소리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전체 가사와 숨어있는 뜻을 한번 추측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전체 가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곤 혹은 해석하지 않고 그냥 노래를 즐겨서 거기서 영감과 행복감을 얻으신다면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좋갑니다 물론 이미 잘 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추천곡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Another One bites the dust 또 다른 한 명이 쓰러졌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노래입니다 자 퀸의 베이스 주자이죠 John Deacon이요 미국의 그룹 중에 CHIC Shig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노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이요 빰빰빰 Good times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Good times인데 여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곡입니다 그래서 빰빰빰 Another one bites the dust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SHIC의 베이스 주자였던 Barnard Edwards 라고 하는 사람과 이 John Deacon이 같은 스튜디오에서 재미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Good times의 영향을 받았다고 John Deacon 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요것이 원래는 싱글로 발매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퀸은 이거를 싱글로 낼 생각이 없었고요 그런데 LA 공연 때에 퀸의 백스테이지 공연 백스테이지에서 같이 있던 마이클 잭슨이 공연 후에 얘를 싱글로 낼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서 결국에는 퀸의 전체 곡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이 팔렸던 700만 장 600이 아니고 700만 장 싱글로 팔렸던 그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빌보드 차트에서 3주 동안이나 그리고 15주 동안은 바로 탑 차트 바로 탑 텐에 있었던 1980년에 그 어떤 곡들보다도 가장 오래 탑 텐에 있었던 곡이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패러디를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 앤코비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이클 잭슨의 노래 빌릿 꺼져 저로 가라고 하는 그 갱들의 노래 있잖아요 그것을 패러디해서 그냥 먹어 그래서 just eat it eat it 했던 그 패러디를 했던 바로 엘 앤코비크가요 똑같이 another one bites the dust를 패러디합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another one rise the bust 또 다른 한 명이 버스에 타네 라는 뜻으로 좀 재미있는 패러디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news of the world 라고 하는 이 앨범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we will rock you 그 다음에 we are the champions 이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맨 마지막 곡이 바로 my melancholy blues 해서 제가 예전엔 금지곡이었기 때문에 어떤 곡들이요 보헤미안 랩서리 another one bites the dust 이런 곡들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somebody find me somebody to love 그 노래 다음으로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아 별 관심 없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곡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주위에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ve a great and wonderful day Thanks a lot 자 다음번에는 다른 노래 혹은 다른 문화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것이 노래 말고도 다른 문화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나중에 check back please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케이 Bye